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테스크 제주입니다. 장마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도 빠르게 늘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맑고 푸른 바닷물과 은빛 백사장으로 이름난 제주의 한 해수욕장. 시원한 바닷물에 뛰어들어 무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8만 4천여 명. 올여름에는 마스크를 벗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면서 해수욕장마다 피서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은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약간 걱정도 되고 해서 앞당겨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8월보다는 일찍 오긴 했는데 근데도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코로나가 준다 해서 여행을 왔는데 코로나 다시 는다 하니까 걱정은 되지만 왔으니까 재미있게 놀다 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1,589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049명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9,600여 명으로 지난주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신속한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한 30%씩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대상은 보면 젊은 층과 학생층들이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그리고 제주도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셔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늘면서 다음 달 초에는 확진자가 3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관광지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에어컨을 트는 업소는 수시로 환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와 부산을 잇는 유일한 여객선이 이틀째 결항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부산 항만공사에 따르면 여객선 뉴스타호는 어제 저녁 7시에 부산항에서 출항하려다 발전기가 고장나 결항됐고 오늘 오전 10시에도 출항 10분 만에 기관 개통의 경고등이 들어와 부산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와 오늘 제주에 오려던 승객 500여 명이 여행 일정을 취소했고 다음 달 초까지 예약이 꽉 찬 상태여서 수리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제주역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석유공사에 따르면 오늘 도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리터에 1,912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에 1,905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고 가장 비싼 서울에 2,016원보다는 100원 가까이 낮았습니다. 이는 제주지역 유류 저장고의 용량이 작아 가격 변동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제주지방은 오늘 밤 막바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북부와 동부는 5에서 20mm, 남부와 서부는 10에서 50mm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28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1,2도 낮겠고 다음 주부터는 장마가 끝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라산 516도로의 차선이 야간과 우천시에도 잘 보이는 고휘도 페인트로 도색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에 제주시 제1살록도로 입구 교차로에서 서귀포시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22km 구간의 차선을 빛을 반사하는 융착형 페인트로 도색한다고 밝혔습니다. 융착형 페인트에는 유리알이 혼합돼 차선 표면에 물기가 있어도 유리알이 불빛을 반사합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재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백신 부작용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한 심의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백신 이상 반응 5,700여 건과 사망 사례 37건이 신고됐지만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주도의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의 채무는 1조 4,19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9.5% 늘었습니다. 또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해마다 2천억 원 이상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2025년에는 채무가 1조 7,661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